줄지어 언덕을 타고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. 코로나 상황은 안중에 없는 듯 더 많이, 더 빨리 모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방역당국을 가리켜선 닥쳐던 개 신세가 됐다며 공권력을 코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. 그들이 이상한 승리감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지켜보는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.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습니다. 모이지 말라는데도 언덕 투혼까지 벌이며 외친 건 정규직 보장. 시종일관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는 태도에 과연 누가 공감할까요?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지침을 어길 시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 약속이 민노총의 초법적 행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